영주권에 시애타와 로즈센터보다는 한국의 정인이 노는 욕이 좋아 싱싱한 밥도 너무 매운 탐도 이 지방에서 즐겨 봐요 감자탕 순댓국 이십사시만 푸는 녀석 돼지야 돼지야 종파티넘차 드십니까 천천히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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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식의 엉지네 달국수는 이 노래지 대박네 정수란 인간에 1층 같은 한국식품의 영예 먹는 것 빼고는 다 있죠 독서가 한 번 풀 때 세계 최고 토론토 대한 도서관에 근데 한국책이 10%밖에 없대요 우리가 더 채워요 긴장한 걸 함께 하십니다 두툼 부름만 사랑하는 우리 동포 10만명이 찬양을 이내고 사랑하는 우리 동포 9시